2021년 6월 3일 스타트! 고우! 공고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이상하게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됐어 와 취하다 뭔 냄새야? 뭐 양냄새가 어떻게 나는데 왜 그러지? 와 엄청 오래 됐어 먼지가 봐봐 와..냄새야 와..잠깐만.. 수신이 있잖아..잠깐만.. 와..냄새.. 누구 있어요? 뭐야.. 하지마라니까.. 진짜 놀랬어 오늘 왜그래.. 뭐야..? 설마..?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꾸만 우스는 향냄새가 나요 진짜 기분 나쁘게.. peaks..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수신이 흘렸다.. 수신이 흘렸다.. 무슨 냄새야? 향냄새가 왜 이렇게 찌해? 여기 계세요? 누구 계십니까? 무슨 향냄새가 나는거야? 여기 계세요? 잠깐만.. 거기 아니야.. 위로 올라가는거야 목탁소리가 아니잖아..뭐야?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인데 이걸 확인시켜주고 싶어 무슨 향냄새인가? 태우는 냄새가 엄청 많이 나 3층 올라오니까 더 이상해 뭔 소리야? 옛날에 무적으로 봉인된 방이 생각나 진짜 무적으로 봉인된 방들이 생각나 냄새가 진하다 혹시 누구 계세요? 혹시 누구 사람 있어요? 혹시 누구 사람 있어요? 혹시 누구 사람 있습니까? 냄새가 너무 진해..잠깐만..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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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여기 왜그래? 갖고 holder.. 왜 coc... 그거 찾아 olun하기 잠시만, 잠시만.. 아.. 또치, 또치, 또치 여기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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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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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습니다.. 혹시.. 여기 주인이.. 빨리.. 아.. 아.. 너무.. 아.. 음.. 그.. 에.. 아.. 아.. 알... participants.. 가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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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괜찮은데 열면 안 돼 건네면 안 돼 이거 건네면 안 돼 이거 건네면 안 돼 끝 끝 끝 끝 아.. 아.. 아..잠깐만요.. 아..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노연 푸십쇼, 제발. 제발 노연 푸십쇼, 아저씨.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몰라뵜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십쇼. 한번만 용서해 주십쇼. 저기 가도 되죠? 이제. 저기 가도 되죠? 이제. 또 다른. goodne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